자세히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. 김민규 선수의 피처스 리그 성적이 워낙 좋아요. 초구를 때려낸 최지훈 리드. 중견수 쪽 그대로 잡혔습니다. 1&2 밀어친 타구는 승로수. 어느새 그라운드 위 쪽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빠르게 투하. 참 좋은 다자인 것 같아요. 넘펑 콧! 하이패스볼 스윙 삼진 메워의 맞대결 풀카운트 우와 삼진 타자를 상대합니다 초구를 밀었습니다 우측 우익수 잡아냐며 쓰리압 하이패스볼 타격 히메에서 지금까지는 상대하고 있는 대사자를 모두 앞두었습니다 오늘 선발로 나와서 마운드를 잘 해주셨던 김민규 선수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오늘 투구 2방부 어떤가요? 오랜만에 팀에 도움이 되는 투구를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어제 경기 후반부에 상대팀의 탓은 살아난 느낌이었는데 오늘 시작부터 아주 쉽게 쉽게 상대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피칭 준비한 거예요? 쉽지 않았고 준비 과정부터 한타자 한타자 계속 승부하다 보면 이제 계속 5회까지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5회까지 잘 던졌고 80개 공을 던지면서 30도 잡고 또 무실점으로 마음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산베어스가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김민규 선수가 투산베어스에서 많은 팬분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팬분들께 감사 인사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산베어스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선수의 장점은 뭔가요? 장점 투수로서 포커페이스입니다 포커페이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포토타임을 함께 하도록 할텐데 앞에 사진기를 바라보고 포커페이스로 멋지게 포즈 한 번 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? 마이크는 제가 봤고 봤고 아 포커페이스 김민규 선수였습니다 김민규 선수 김민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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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김민규 선수 감민규 선수 김민규 선수 일단 오늘 중요한 상황에 올라가는데 팀 승리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 또 홈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 던지고 또 기분 좋게 야구장 나갈 수 있게 해드려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은 그야말로 김태현 선수수가 찢었다. 마흔드에서 주저가 상대 있는 상황에서 또 상대 타자가 홈런 동안 잊히는 타자였기 때문에 정말 잘 던졌습니다. 어떤 상대를 한 거예요? 일단 중요한 상황에 올라간 만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붙던 것 같고 또 최정호 선배님을 제가 잘 안다기보다는 많이 봤었는데 또 그냥 열심히 승부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처음 김태현 선수가 제사는 입단할 때 시즌 중반쯤 됐을 때 또는 시즌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피칭이 이렇게 상대 프로 선수들을 상대로 통할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나요?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더 정면 승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본인공을 믿고 이제 더 확신을 갖고 피칭을 하고 있군요.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김태현 선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좋아하지 않아요. 사랑하고 있습니다. 팬 분들께 감사 인사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항상 제가 마운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정말 QN 함성을 보내주셔서 저도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항상 너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고 항상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야말로 두 사람 배웠을 묵덩이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김태현 선수. 마지막 포토타임은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생각한 거 있어요? 포토 사진 보면서. 하나 둘 셋! 김태현 선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포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태현 선수였습니다. 김태현 선수입니다. 김태현 선수입니다. 김태현 선수입니다. iron by Gary Geeya one! 오늘도 심장에 외쳐라